자 인터넷 레전드 리모터 스포츠 보시면 이쪽에 신규 차량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베테라 코켓 D1 아니스유로스 X32 오비로라트 니오백 이노스파라곤 S 볼록한 MB4G 5대 차량에 나왔고 남부사 안드레스 또 이쪽에 보시면은 D클라스 요세미 T 1500 이거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워스톱 볼게요 경찰차가 지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그린우드 크루죠 얘는 가격이 490만 따로 360만 따로 이 이동산은 소유한 부동산에서 개조할 수 있으며 재판매 가격은 0달러입니다 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네 이렇게 세대 아냐 1,2,3 여러분들 혹시 신차 사신 분 계신가요?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뭐야 이것도 이것도 신차에요 이거 지금 브리토 보석 집행 긴급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트북이랑 이거저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방탄인가? 자 차주분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어 방탄이네 아 총알 안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오마이갓 아니 디자인 와 아니 와 디자인 진짜 아이팔 아냐 이거 심지어 버터플레이 도어까지 완벽 구현 그리고 이거 현대비전 74 아니야 와 이거 암모스 보면은 여러분들 저 심장밥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멘트가 없다면은 저 기절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규 차량 포레이드 자 이게 비전 74구요 와 자 보시면은 이 앞쪽에 라인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GT 바브를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한국 슈퍼카가 엉? 이 게임에 나온 걸 지금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휠이 뭐야 이거? 여기다가 고기 꺼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 차 이거 벤틀리죠? 벤틀리의 묠일인가? 이너스파라곤 S구요 와 그리고 이 뒤에 라인 기가 막히네요 오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팔 상당히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베라박트 니오뱅 은색의 N74 얘는 주황색 N74 자 그렇다면은 신차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저도 이제 바텀 달러 이 컨텐츠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금융 서비스 부동산 보석사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달러 230만 달러 230만 달러 260만 달러 그리고 이 친구는 160만 달러 와요 165만 달러 이 위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제일 중간에 선택 보시면은 이쪽에 사무소가 있구요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촌스럽거든요 그냥 이거로 할게요 가운데 거로 그 다음에 요원 요원을 구용해서 업무를 수행해 보세요 요원 원 요원 두 명 그렇게 하면은 1500달러지 여러분들 요원은 한 명만 해도 돼요 에이 이거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편식들 이쪽에 보시면은 침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기캠인데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에 방탄 장갑? 디클라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? 바로 방탄 장갑입니다 총 가격은 386만 달러 만약에 풀업을 하신다면 460만 달러 오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풀업은 아니에요 구배를 클릭! 어 보시면은 신규 부동산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수각 같아요 모양이 뭔가 굉장히 낡았네요 이게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렇게 있고 옆에 차고도 보이고 있구요 출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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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 딸 제니트가 이 근처에 있을거야 뭐야 뭐야 이거 사탕이야? 하하 아니 하하 아니 뭐야 아니 누가 사탕을 이렇게 먹어야 해 하하 자 이렇게 컷신이 끝났고요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규 부동산인 보석 어쩌고 저의 직원분이 일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대머리네요 바탕화면 띄워놓고서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어? 이런 나쁜 세라 같은 일이라고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저의 사무소의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창고 같아요 이쪽에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팩스, 서랍, 침대, 여기가 이제 휴식 공간 그리고 이쪽에 옷장 같은 거 있고요 여기서 복장 변경도 가능, 오케이 여기가 사무소고요 이쪽에 뭐 파일출 같은 거 있고 금고, 이쪽에 자동으로 금고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상금 표적은 1시간 단위로 변경되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1급 지명수배자 표적은 매일 변경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뭐 자주 바뀐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쪽에 오디오 같은 거 있고 역시나 킬 수 있을 겁니다 스낵 보충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쇼파가 있고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앉아 따르고 워샷 아이고 시원하구만 여기는 총기 보관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지할 무기를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아니 여기에도 의자가 있어요? 오 굉장히 편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가 되게 많고 정수기도 있고 뒤쪽으로 들어와 보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공간이 또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차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쓰레기통이 있고요 신발장 서랍 바로 여기야 여기가 바로 저의 차고고요 이 차고에서 보석사무소 트랜스포터를 보관하고 개조할 수 있습니다 도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방탄 장갑 이렇게 두 개만 지금 개조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현상금 미션을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사람 1급 클레어송 준비하시고 선택 1급 지명수비자 던지요 자 이 사람이 여쭤때는 사기를 쳤다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혼자 살 수도 있고요 플레이 1급 지명수비자 쏭 일단은 차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샀던 거죠 출발 아 느낌 좋아요 이 정도는 이제 현상금 사냥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리차드 마니스틱 저번 업데스에 나온 경찰차 타고 비누르면 빈센트가 임무중니다 가면모드에 사리파티에 뭐 어떻게 입으라고? 여러분들 얘네들이 그 방금 옷을 갈아입으러 가지 않았어요? 아 여러분들 이쪽에 복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여기 오 아주 좋아요 보라색 그 다음에 유니폼 자 여기를 수색해서 클레오의 위치를 찾으세요 어 저기 뭔가 보인다 어어 도움을 쳐 도움을 쳐 안돼 아야야야 아 여러분들 지금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플랜 B 플랜 B 플랜 B 자 이쪽에 콜시티에 사진 찍으세요 여기 찍어주시고 자 여러분들 북은 끌게요 집중이 안돼 나가면 되는 건가 이제? 아 잘못 찍었대요 이거 아니야 다른 거 찍어야 돼 그러면 여기 두 번째인데 전송 해치웠나? 잠깐 이름이 뭐더라? 아니 이 사람이 아니었어 다른 걸 더 찾아볼게요 지금 나이샷 콜시티 촬영 완료 찍은 거 같아요 지금 지역에서 제작자의 사무실을 찾으시죠 왠지 여기인 거 같은데 여미님 거기에요? 아 여기를 이제 실제로 들을 수가 있구나 이쪽에 키카드가 있구요 위에 이거 아냐 이거 노란색 키카드 뭔가 신용카드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2키 키카드 오 뭐야 처음 보는 장소 같은데? 우와 뭐야 신규 맵인가? 배우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까지 무기를 조준해 표죽을 식별하세요 자 여러분들 현상품 사무실을 죽이면 안돼요 와 되게 넓다 이쪽에 계단 같은 거 있구요 이쪽에 촬영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키 아니 이 사람이네 딱 봐도 범인이야 이거 오 와 뭐야 세트장 괜찮네 자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이겠죠? 딱 봐도 자 움직이봐 오오오 여기 아니라고? 뒤에? 어 이 사람이야? 어 내가 낚였구나 아 이 사람이었어 신을 망칠 신이야? 자 여러분들 들어줍시다 신을 망친다 아 망치지 말고 어? 오 어 이 친구가 결국 촬영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자 샹크스님 갑시다 도착 완료 근데 샥보다 시간 얼마 안 걸렸거든요 확보 완료 클레어송 아 팀원들은 23,000달러 들어왔대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름? 오 들어왔다 자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샷 아니 뭐야 진짜 감옥에 갇혀있어? 처리중이야 이렇게? 프리먼드 콜비라이트 듀건 아 이름이 맘에 안들어 제가 듀건시를 지금 잡으러 가겠습니다 동물학대 방화 살인 어?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어? 뭐야 세션에서 하는거야? 이렇게? 아 여기까지 간다고? 아 좀 멀다 그러면은 괜히 중상을 떨 필요가 없단 말이야 리스트잎 갑시다 이렇게 헬기를 타고서 현상금을 잡으러 출발 리스트잎 제가 뭘 할 줄 아시죠? 자 리스트잎 갑시다 가사트 리스트잎 리스트잎 내리셔야 돼요 리스트잎 리스트잎 아 전 몰라요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렉 떡 듀건의 보안요원을 처리하십시오 아래 빛발사 방향 고치 자 헤드라인 헤드라인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게요 은신처 출발 우와 뭐야 여기 아키드구나 오 뭐야 허잉? 마피아? 오마이갓 어설티 작군 어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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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군 헤드라인 오 이런 장비도 있어 오마이갓 큰일날 빠졌어 화장실 깨끗하네요 오오 이 사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타입 잠깐 턴건 빨싸 죽이면 안 돼요 자 이제 표적이 항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키 나이스샷 그렇지 생각보다 미션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러고 이제 2만 달러 3만 달러 받는 거 아니야 카고밥 있는 사람 있습니까? 카고밥 지원 가능하신 분 앗 발 발 발 두번 실패 아니 그거 긁히는데? 자 아쉽게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밤부시카 혹시 밤부시카 있어요 여러분들? 밤부시카 있는 사람 자 갑니다 갑니다 이거 되면은 역사적인 발견이야 된다 자 밀어주세요 될 것 같아요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들어왔다 조금만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밀어주세요 조금만 될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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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니 이게 옆에 그 있죠 그 발판 이 패대만 없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오 근데 차가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시면은 시속 시속 아 뭐야 120마리 이상이라고? 왜 이렇게 뻔어? 130마일 돌파 오오오오오오 오 마이 카드 붙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바로 여기 띵동 이렇게 배달하시면은 미션 컴플리트 아니 이게 사람을 배달하는 것도 나름 재밌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다른 플레이어를 납치할 수는 없나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두건이 또 나왔어 뭐야 이 사람 아니 두건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두건을 잡았는데 이 새로운 자리에 빌 두건이라고 또 생겼어요 자 자비헤드 프리먼드 이 사람은 폭행의 살인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래요 자 이제부터 저희는 샌디 헤안으로 갈거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같이 갈거에요 자 일단 차에 타고 아 뭐야 뒤에 탈수 있었어 이거? 자 은당근님 팔 힘 세죠? 자 은당근님 팔 힘 꽉 팔 힘 꽉 팔 힘 꽉 오 빨라진다 oh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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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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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리가 부럽군요 저도 다음에는 한번 매달려서 타봐야 겠어요 이게 원래 찐인데 자 조심조심 오아니 아아니 여기여기 내려서 전투 시작 ô 이 사람 자 죽이면 안됩니다 항복시켰죠? 나이스샷 찌릿찌릿 자 슬슬 출발 갑시다 오 해니추니 나이스샷 아 예 여러분들 합을 잘 맞추세요 합을 잘 어서 흙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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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분 힘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이 정도는 넘을 수 있다 와우 오마이갓 성공 아무도 안 죽었죠? 자 여러분들 다시 갈게요 혹시 제가 매달려도 돼요? 옆에? 옆에 타고 있으니까 이게 나름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자 미션 컴프리트 한 번 더 들었어 자 팀원들은 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이제 저의 창고에 사람이 세 명 정도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볼 건 다 맞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